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찰한 마이크를 잡는 건 아니고요. 어제부터 계속 잡았어요. 그래서 꽃다발은 생각을 했는데 케이크가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잠깐 멍했어요. 그래서 아이고 어디로 숨어야 되나 너무나 창피하고 어제부터 아이들이 왕관을 씻어주고 막 노래를 불러줘 이런 건 처음이었거든요. 조용히 왔다고 조용히 가는 편인데 너무너무 한대해 주셔서 제가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. 너무 창피합니다. 감사합니다. 찰한 마음이 아마 제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한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. 한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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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